3. 디테일 왔다! 저기 온다, 온다! 정인이 온다! 정인아!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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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야? 엄마 주는 거야? 오자마자? 헉! 저 언니 이거 만든 거예요? 오늘? 저 날로 엄마 하나 찍고 싶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재밌었어? 상큼하고 인어도 많지? 처음에 좀 쑥스러워서 아... 근데 인형 같아, 인형. 자, 갑시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엄마가 카메라 왔다고 정윤이한테 말했지? 정윤이 안녕. 정윤이 놀라고 3주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 앉아, 정윤아. 엄청 번쩍번쩍하네? 정윤아, 손 씻자 먼저. 손 씻고 놀자. 아니 운동할 거 다 하고. 찍을 거 다 찍고. 너무 완벽하잖아. 아니... 못하는 거 뭐 있어요? 안 씻을 게? 정윤아, 딸기 케이 먹을 거야? 응. 불이 나가지고 네. 잠깐 불 좀 끄고 갈게. 응. 불 끄고 가자. 정윤아, 불을 하려고 그래. 나는 딸기를 여기다 이렇게 올릴 거야. 이렇게. 멋있지? 정윤이소 보자. 근데 먼저 꺼볼까? 불 꺼볼까? 하나, 둘. 내가 끌게. 내가 끌게. 내가 끌게. 아니야, 내가 끌게.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엽다. 오! 정윤이 힘 엄청 세졌네. 이것만 빼줄게. 우와. 이거 정윤 이따 자를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으음! 우와.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무슨 맛이야? 아니야, 나는 비버맛. 수박맛. 눈에서만 꼴이 떨어지시네. 안돼. 뭔가 예능에서 연락 엄청 오겠는데? 안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